비슷한 이야기고요.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애썼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오늘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대로 인사드린 박설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정답이고요. 저희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첫 주고 첫 주말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비도 오는 이런 날씨에 극장 가득 배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가 촬영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끼는 에너지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그 주변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소미PD 역을 맡았던 아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진짜 비도 오고 그리고 여기 종영관이잖아요.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또 일어나셔서 영화관에 오셨다는 얘기인데 주말 첫 시작을 비도 오는 주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드림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뽀석뽀석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죠. 감사합니다. 오늘 드림과 함께 시작한 이 주말 재밌고 또 감동적이고 그런 작품으로 나왔길 바라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농대의 라이벌. 유농대의 연정. 범수 역할을 맡았던 정승길입니다. 즐거운 시간이셨다면 아낌없는 이수 도모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인선 역할을 맡았던 이선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하나 둘 하면 저희가 위켄드 드림을 외쳤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홍보하면서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. 한번 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하면 위켄드 드림이에요 여러분. 아시겠습니까? 네 하나 둘 위켄드 드림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긍정파워 사무국장 인국녀 맡은 허준성입니다. 네 진짜 이렇게 멍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이 영화 처음 찍을 때 30대였는데 지금 벌써 40대가 됐습니다.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했고 이렇게 개봉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진짜 여러분의 홍보가 진짜 필요합니다. 슈퍼마리오도 재밌지만 사실 저희 영화와 접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자 제가 이기자 이기자 하면 외환에 한번 해주십시오. 자 이기자 이기자 외환에 아유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앵글 키퍼 문수연팔라떼 양현민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화면이랑 많이 다르죠? 잘생겼어요. 외모 빛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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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많은 입숨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밀리메어 왕 영진 역을 맡은 봉학교입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은 저는 아내가 있고요. 오늘 이렇게 흑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운 많이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영화드림에서 환동여러분의 김정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함성 한번 크게 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드림마인 응원해주시고 더 알람 없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저기 불러가겠습니다.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언 언니 제이언 언니 제이언 언니 언니 불러가겠습니다. 어떡해 하지 마세요. 안녕 예언니 말하며 아파트 아이티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